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우리나라 건축물 형태의 상당 부분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담당을 하고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만난 거죠 그래서 철근은 우리가 인장력을 부담을 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을 하죠 압축력을 부담을 한다 그래서 얘네 둘이 어울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선팽창 계수가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섞일 수 있는 겁니다 열에 의해서 팽창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섞어 쓸 수 있는 거다 철근과 콘크리트 섞어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그 일체식 구조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일체식 구조가 중량이 좀 무겁다고 그랬죠 중량이 무겁고 그 다음에 습식이죠 얘네들도 습식 철콘크리트라는 것은 이중에 콘크리트가 뭘로 구성되는 거예요 물 플러스 시멘트 플러스 골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물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습식공사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공기가 지연되고 길어질 수가 있다 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구조부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철골 구조 위쪽에 좀 쓰겠습니다 자 철골 구조 자 철골 구조도 일종의 가구식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가구식 구조 자 철골 구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철을 갖고 스틸을 갖고 구조화 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형상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철골의 형강이죠 형강 H형강 I형강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러한 철골 구조 이런 철골 구조는 강성이 상당히 좋아요 강성이 양호합니다 강성이 양호하고 자 그런데 얘는 길게 쭉 올라가죠 길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압축력을 받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휘어진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자굴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굴 발생 에 우려가 있습니다 자굴 발생 자굴 발생이 휘어진다는 현상이에요 휘어진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어떤 단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철골 구조라는 것이 이제 화재에 치약해요 화재에 치약하다 화재에 치약하다 화재에 치약하다 라는 게 뭐냐면 이 철이라는 것은 이제 열을 받게 되면 점점 강도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디 그 철골 구조로 돼 있는데 화재가 나면 이제 순식간에 그냥 그 어떤 건축물이 확 무너져 버린 현상이 나타나죠 그거를 이제 철골 구조가 됐을 때 화재에 아주 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철골 구조 부분에는 보통은 이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해주냐면 내화피복이라는 걸 해줍니다 내화피복 내화피복이라는 걸 해주죠 내화피복 내화피복이라는 걸 해주게 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철골이라는 것이 이제 철 그야말로 스틸이다 보니까 자 어떤 인상이냐면 녹이 쓰러요 녹이 발생한다고 녹이 우리가 이걸 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부식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피복 형태로 해갖고 이제 부식을 방지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철골 구조와 철골과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어떤 구조 형태가 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이게 뭐냐면 자 이쪽에 한번 이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철골이 이렇게 있죠 철골 형상 철골 형상이 이렇게 있고 자 얘는 내화피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내화피복 자체를 뭘로 해주는 거냐면 그냥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얘네를 감싸줘 버리는 거에요 철골을 갖다 놓고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는 거에요 거푸집에다가 철골을 갖다 놓고 콘크리트 갖다 부어버리는 거에요 철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철근도 넣어 철근도 집어넣어 철근도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철근 그 다음에 단면을 뜯어보면 이게 철골 그 다음에 이게 콘크리트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라는 거죠 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 구조물에서 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의 어떤 최고점에 가 있는 어떤 구조 형식이다 물론 이제 더 특수한 구조도 많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구조가 가장 강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도 무관하겠다